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종목은 여자 배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스타로 떠올른 선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 주장선수 김연경 선수입니다. 지금 김연경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스타로 떠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연경 선수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가 또 화제입니다. 그만큼 김연경 선수가 지금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는 증거예요. 경기 내내 이렇게 착용한 김연경의 목에 걸린 308만원짜리 목걸이 정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308만원짜리 목걸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연경에 대한 찬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6년 동안에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연경 선수가 이제 마지막 국가대표로서 오늘이죠. 동메단 결정전을 마치고 이렇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비록 0대3으로 세르비아에게 졌지만은 경기를 마치고 세자르 코치와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동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비록 4위를 했지만은 여자 배구에 대한 친송은 엄청납니다. 찬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김연경 선수에 대한 찬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 배구에 대한 관심, 국민적, 응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거와는 달리 야구에 대해서는 비록 4위를 했지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다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르비아전에서 0대3으로 진 이후에 세르비아의 최고의 스타 선수죠? 티아나 보스코비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연맹은 이 사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상징적인 포옹을 보여준 두 레전드다. 이렇게 이 사진을 평가를 한 겁니다. 김연경 선수가 비록 0대3으로 졌지만 이 선수, 보스코비치 선수를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면서 포옹을 한 거예요. 비록 졌지만 상대 선수에게 축하를 해주는 김연경 선수의 이 모습이 최고의 사진이 된 겁니다.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 선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1억분의 1의 스타다. 1억명 중에 한 명 나타날 수 있는 스타가 김연경 스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배구연맹 FIVB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1억명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한 명의 선수가 김연경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오늘 세르비아전에서 비록 졌지만 상대 선수 주장에게 쫓아가서 축하의 포옹을 해준 거예요. 이게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연경 선수가 찬 목걸이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목걸이는 까르띠의 러브 투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가격은 308만원이고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그리고 화이트 골드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아마 지금 김연경 선수가 찬 이 까르띠의 목걸이는 화이트 골드 같은데요. 이 목걸이에는 0.03켈럿의 다이아몬드 두 개가 세팅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걸이의 정체는 무엇이냐? 지난 2월 26일이 김연경 선수의 생일입니다. 이때 팬들이 김연경 선수에 선물한 목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온라인 커뮤니티 김연경 갤러리에 이렇게 팬들이 선물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선물과 관련해서 김연경 선수가 감사하다는 영상을 올려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김연경 선수는 그동안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그 팬덤이 그 팬이 아마 100배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김연경 선수가 1년 전인가요? 아는형님이라는 예능에 나와서 출연해서 함께 예능을 펼치는데 입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록 김연경 선수는 오늘 경기로 국가대표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아마 귀국한 이후에는 많은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연경 선수의 출연 러브콜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능감도 뛰어납니다. 입담도 뛰어납니다. 미모도 뛰어납니다. 인기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김연경 선수가 출연을 하면 시청률 보증수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방송국에 예능 출연 러브콜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장터는 이렇게 엄청난 인기스타로 떠올랐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차고 있던 경기 중에 차고 있던 이 목걸이가 또 화제가 되어서 이 목걸이의 정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8만원짜리 목걸이인데요. 까르띠의 러브투 다이아몬드인데요. 팬들이 선물한 목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김연경이 경기 내에 찾던 목걸이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목걸이의 정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새로운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tanyiel salve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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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